안녕하세요 엔비치아카데미 입니다 오늘은 에이블톤 라이브 10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쪽을 보시게 되면 상단 브라우저 탭에 자 컬렉션이라는 게 새롭게 생겼습니다 컬렉션 자 우측을 보시면 먼저 에디트가 있죠 이렇게 에디트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께서 이렇게 숨기거나 나오게 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두 개가 생겼죠 자 그리고 이름도 우클릭이라든지 아니면 리네임 컨트롤 R 커맨드 R을 통해서 이름을 변화를 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께서 따로 정렬을 하실 때 어떤 샘플이라든지 악기 프리셋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실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샘플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자 여기에서 이 샘플을 내가 마음에 들어서 계속 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렇게 컬렉션에다가 집어넣어놓고 즐겨찾기 등록하듯이 드럼은 드럼별로 아니면 뭐 어떤 프리셋은 프리셋별로 자 정리를 해놓으시게 되면 빠르게 여러분께서 작업할 때 서치가 가능하게 되겠죠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 원하시는 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렌지로 한번 이렇게 보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렌지에 가보시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렇게 아까 그 샘플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이쪽 사운드로 가신 다음에 예를 들면 베이스 뭐 이런 프리셋 요게 마음에 드셨다 이거요 자 그러면 이번에 우클릭을 해서 자 이번엔 옐로우로 이렇게 보내주시게 되면 옐로우에 가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지금은 옐로우로 되어 있지만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만의 스타일로 정렬을 하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사항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샘플로 가주신 다음에 여러분께서 어떤 특정의 샘플을 여기에다가 불러주시는 겁니다 과거에는 여러분께서 페이드 아웃 처리를 하실 때는 이쪽에서 페이드 모양을 선택을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쇼 페이드를 통해서 페이드의 포인트들을 불러왔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손쉽게 페이드를 만드실 수가 있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커브 처리도 손쉽게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다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다가 어떤 비트라고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비트를 한번 여기다 이렇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비트를 들어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자 아주 손쉽게 또 타임 스트레칭을 또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여기까지 한번 늘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늘리면 되냐면요 자 리전의 끝 지점에 이렇게 브라켓 모양이 나왔을 때 쉬프트를 누르시고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스트레칭이 된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얘를 더블로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더블 템포가 되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쉬프트를 누르시고 컨트롤 혹은 쉬프트 옵션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 이 내용물의 위치를 또 변경을 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굉장히 편리하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가는데 앞을 좀 블랭크를 두고 싶다 이거예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자 원리는 뭐냐면요 안을 보시게 되면 포지션이 마이너스 1로 됐죠 과거 버전에서도 여기는 포지션을 움직이시게 되면은 똑같이 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제는 이렇게 단축키를 이용해서 여러분께서 편하게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변화사항 중에 하나가요 로직과 같이 캡처 레코딩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복사를 해놨다고 치고 우리가 플레이 중에 연습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녹음하지 않고 자 그런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자 그런데 그거를 다시 불러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런데 상단을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캡처라는 버튼이 생겼습니다 자 예를 누르게 시게 되면은 자 보시다시피 내가 방금 전에 연주했던 거를 불러오게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건 다른 DAW에서 이미 다 지원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죠 큐베이스도 되고 로직도 됐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얘도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쉬프트 탭을 눌러서 안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퀀타이즈가 안 되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얘를 지우고 자 지우고 자 이번에는 자 이쪽 에디트 쪽에 가신 다음에 레코드 퀀타이제이션을 제가 예를 들어서 16분 음표로 한번 해보고 자 듣다가 또 아무거나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캡처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 안을 볼까요 자 콘타이즈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캡처 기능 같은 경우는 이런 콘타이즈라든지 템포 디텍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을 하게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 마우스 포인트를 자 이렇게 클립을 상단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클립이 셀렉트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자 중앙 자 혹은 하단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자 플레이 헤드를 자 이렇게 이동을 시키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플레이가 나가는 거죠 자 이것도 은근 편해진 건데요 과거에는 자 얘를 누르게 되면 전체 얘가 선택이 돼서 무조건 이 시작 전부터 이렇게 플레이가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자 이렇게 중단 하단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자 원하는 부분부터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환영할 만한 개선사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과거에는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단축키를 이용해서 엔티 클립을 만들었었죠 자 그런데 이제는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엠티 미디 리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변화사항 또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환영할 만한 변화사항 중에 하나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오퍼레이터를 여기에다가 또 하나 갖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여기에다가 뭔가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음을 하나 이렇게 넣었다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여기 있는 리전들을 자 에이블톤에서는 클립이라고 하죠 자 여기 두 가지를 이렇게 동시에 선택하시게 되면은 자 보시다시피 자 다중으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 이렇게 하면 자 여기에 이름이 새겨지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하면 얘를 또 에디팅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선택하면 얘를 또 에디팅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링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멀티뷰 모드가 지원이 된다면 굉장히 편리한데요 어 에이블톤도 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노트를 자 여기에다 시퀀싱을 했는지 보면서 자 화음이 부딪히지 않는지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줌의 변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혹은 이쪽에서 돋보기 모양이 됐을 때 자 이렇게 줌인 줌아웃을 했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컨트롤을 누르시고 자 마우스 휠을 돌려도 똑같이 줌인 줌아웃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원하시는 부분을 포커싱해서 확대를 하고 싶으실 때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분만 내가 크게 보고 싶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단축키 Z를 누르시게 되면 이 부분만 커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기 있는 버튼 컴퓨터 미디 키보드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얘를 꺼주시고 Z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자 이 부분만 확대가 되겠습니다 반대는 Shift Z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또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단을 보시게 되면 룰러상의 돋보기가 될 때 더블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그 부분만 자 이렇게 포커싱해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만 좀 보고 싶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축키 S를 누르시게 되면은 전체의 프로젝트를 한눈에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최소화시켜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클립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자 화살표 좌우를 이동을 하시게 되면 선택되어진 그리드 단위대로 자 이런 식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은 16분음표가 아니라 자 이렇게 한 마디로 세팅을 해놓게 되면 한 마디 단위대로 자 그 다음에 알트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미세 단위대로 또 이렇게 움직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맥 같은 경우는 커맨드를 누르시고 방향키를 조절하시면 미세 조정이 되겠어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탭을 눌러서 자 세션비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특정 파라메터 값을 움직이시고 자 디폴트로 돌아오실 때는 딜리트 키를 눌렀었는데요 자 이제는 더블클릭만 하게 되면 자 보시다시피 디폴트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어떤 특정의 자 이렇게 악기의 파라메터 값을 움직여도 더블클릭만 하게 되면 다시 초기화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추가사항 중에 하나가요 자 이쪽 보시게 되면 펜이 있죠 펜을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스플릿 스테레오 펜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과거에는 좌우 뭐 이렇게 선택을 했었다면은 이 스플릿 모드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자 물론 얘 같은 경우도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겠지만은 자 L쪽은 끝까지 L로 가는데 R을 조금 더 뭐 이렇게 자 이 정도 자 레프트로 보낸다거나 자 이런 식의 지원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테레오 시그널을 자 둘로 나눠서 패닝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축키 컨트롤 커맨드 R을 통해서 이름을 변경을 했었는데요 한글로 우리가 변경을 하게 되면 물음표가 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한글로도 자 이렇게 자 변경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익스포트에 대한 내용인데요 컨트롤 쉬프트 R을 누르시게 되면 익스포트 오디오 메뉴가 나타났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드디어 MP3 옵션도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MP3가 지원이 안 됐었죠 자 그런데 이제는 MP3로도 자 익스포트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우리가 CPU를 절약을 할 때 사용하던 방법이 자 프리즈 트랙이 되겠죠 자 어떤 가상 악기가 굉장히 CPU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얘를 프리즈를 시켜주시게 되면은 CPU를 절감을 할 수 있었잖아요 자 우클릭을 통해서 자 이쪽에 보시면 프리즈 트랙이 있죠 좋아요 그리고 오디오 트랙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얘를 그대로 이렇게 내리게 되면 오디오로 내려왔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프리즈 된 트랙을 그대로 밑에다가 내리시게 되면은 자 얘가 그대로 복사가 되면서 똑같이 클립도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생기고 자 여기에도 똑같이 생기는 내용이 되겠어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오토메이션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과거에는 우리가 특정 파라메터 값을 예를 들면 볼륨이라든지 이렇게 터치만 하게 되면 오토메이션 레인이 바로바로 보였었죠 자 이게 편할 수도 있었지만 불편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용물을 에디팅하고 싶은데 자 오토메이션이 건드려진다거나 자 이럴 경우가 있었거든요 에이블톤도 이제는 단축키 A를 누르시게 되면 로직처럼 자 보시다시피 오토메이션 레인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볼륨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전환이 되면 기존처럼 예를 들면 팬이다 자 그러면 팬으로 또 전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그리드 사이즈를 조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대를 해서 보시면 자 이렇게 이 포인트 오토메이션의 포인트가 자 이제는 스냅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냅 단위대로 자 그리고 기억나시죠 여기서 자 옵션 자 여기에서 R2를 눌러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오토메이션 커브로 전환할 수 있는 거 자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자 이렇게 빈 공간을 더블클릭만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자동적으로 오토메이션 포인트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번 시간에는 에이블턴 라이브 10의 워크플로우 개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롭게 추가된 가상 악기와 그리고 이펙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